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진리와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까다롭지도 않습니다. 진실과 진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단순 명료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죠. 어김없이 삶도 단순하고 업무도 단순하는데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회사를 살리는 길도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의 미학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는 성성장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월간 중앙에 실린 연체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태윤 교수의 인터뷰는 2020년도 경제 전망과 아울러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에 대해서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요약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해설을 다하는 식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메시지는 지금 대로라면 2020년은 어둡다는 겁니다. 성태윤 교수 주장입니다. 수치적으로 어떻게든 2020년도에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 2019년도의 경제 상황이 거의 모든 면에서 역사상 최악이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지표는 1997년도 외환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고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개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는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좋아질 구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성태윤 교수의 주장처럼 2019년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약간의 기술적 반등,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매년 해가 갈수록 악화되니까 그래도 지난 해가 더 나았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을까를 걱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한국은 일본의 정책 실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일본 경제가 무너졌을 때 작용한 것은 플라자 합의라고 생각한다. 환율 조건이 나빠지면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됐다. 우리는 환율보다도 노동 비용 때문에 수출 경영이 약하는 문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일본은 환율 때문에, 한국은 고임금 때문에. 일본도 당시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다. 하야시 후미오 일본 도쿄대 교수와 에더보드 플래스카앗 애리조나 주립대 교수가 쓴 유명한 논문이 있다. 하야시 플래스카앗 가스이다.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를 유발한 것은 엔하 절상보다도 1988년 또 일본 정부가 단행한 노동법 개정으로 탄생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었다는 가스를 증명하는 것이다. 일본은 환율, N고에 의해서 수출이 잘 안되게 되고, 수출이 안되게 되니까 노동 투입 효율이 낮아져서 경기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 그 결과 디프레이션으로 갔다고 평가한다. 우리도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그런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 아주 유사한 거죠 일본하고. 일본이 범한 실수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N고로 인하여 수출 경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한국은 똑같은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경기가 하강 추세에서 임금 자체가 이미 높아지는 상태에서 2011년이나 22년 이후부터 생산성 상태가 계속 정체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급등을 시켜가지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장기 불황을 재촉하는 아주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 세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한국경제 치명적 일격을 가한 제도 변화다. 성태윤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기업도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아주 조직화가 잘 된 환경에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제도를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과 수입이 연계된 사람들은 손해를 본다. 기업도 탄력적인 대응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구개발 분야가 그렇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궁극적으로 한국에서 연구개발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낮은 생산수성 하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근무 시간까지 강제화시키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경쟁력의 요체, 싸게, 좋게, 빠르게 하는 경쟁력 요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강제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 요체를 그냥 무장해체시켜버린 겁니다. 군사로 따지면, 군인으로 따지면 무장해체하고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국 산업을 죽이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 한 이러한 무지한 정책을 지금 사용할 수는 없는 거다. 나중에 아주 흥미로운 세계 경제학자들의 흥미로운 제도 계약이 한나라의 경쟁력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입증하는 그런 좋은 사례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문정부가 자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나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고 또 정치적 이득을 따지는 문제 때문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핵심 포인트 네 번째입니다. 한국은 간업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성태윤 교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선이 먼저 떨어져 나갔다. 현재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정도가 버티고 있다. 자동차도 어렵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SUV,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가 좀 팔려나가면서 나아졌다. 화학은 경쟁력을 잃었다기보다도 가라앉는 사이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클이 회복되면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한국 경제를 견인할 만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 와중에 과거에 있었던 산업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다. 일종의 산업 전환, 산업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까지가 성태윤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상을 관통하는 명백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다 해당하는 겁니다. 웬만큼 돌아갈 때 새로운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기이자 위기 상황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절박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사태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재편을 방해하는 것은 경직성, 특히 노동 경직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은 무너지고 있는 파트를 그대로 놔두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죽어버린다. 기존 분야를 서서히 정리하고 새로운 영역을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노동이란 생산 요소를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 경직성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렵다. 또 자본이나 기업이 새 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쉬워야 되는데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한쪽에서 없어지는 것이 있어야 다른 곳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노동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인적 자원의 배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상금노동단체들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리스크를 안고 노동조합과 맞아서 노동법을 개선해서 노동자원이 원활한 순환 배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결국 노동법 개정안이 자투되면서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처럼 노동이 경직적으로 노동시장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 것이다. 결국 세상을 관통하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단계적인 고통을 감내 낼 수 있다면 서서히 혹은 급속히 망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죠. 그래도 유대인의 탈무대에 나오는 멋진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산목 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그러면 살 수 있고 산목 나무처럼 딱딱해지기를 결심하고 그쪽으로 가면 결국 죽는다 이야기죠. 한국이 전 분야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부드러워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종류의 마음가짐을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느냐. 유연성을 제도화하는 그런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한국은 일어설 수 있다. 돈 많이 써가 일어설 수 있는 게 돈 한 푼 안 쓰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정책과 제도를 모든 것이 물 흐르도록 하는데 특히 그 가운데서도 노동이란 자원이 부드럽게 자주 흘러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을 못하면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 국가가 되겠죠. 그림자 국가라는 것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고 강국 옆에 있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가 경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경제력이 다른 나라의 큰 나라의 시장의 영향력 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라는 거죠. 창조적으로. 시장이 자신을 인위적으로 파괴하기 전에 스스로가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그 길은 계속해서 유연해질 수 있느냐. 사람도 기업도 나라도 계속해서 유연해질 수 있겠느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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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